헌트 쇼다운의 헌터들은 늘 고민이었습니다. 이 집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집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적을 어떻게 잡을지 그러던 중 생각났습니다. 적이 날아가는 딱정벌레를 잡아서 훈련시켜보자. 마침내 헌터들은 길을 지나가던 딱정벌레를 납치해 훈련시키는데 성공했고 시야를 공유해 적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심지어 자폭시켜서 적에게 데미지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걸 써볼 겁니다. 계속 날려 계속 계속 날려 뽀냐 있었을 때랑記 spider 어 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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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라스트 치러갑니다! exclusion 끝! 라이스! 그럼 끝 시체 하나, 둘, 서이 끝 한 줌 끝! 위치를 파악하고 핏을 날리고 바로 Cloud Archery mod muscles 2개네? 어? 오른쪽 위에 하나 있는데 저건 안돼 그러면 붓게 애매한데 오른쪽 위에 저기 하나 있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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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선 위에 돌선 위에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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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한 명한테 비틀을 날려 여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아까 우리 싸웠던데 차례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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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소리를 지키세요 계단에 있나? 발소리 들으거든? 끝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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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세번째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고고고고고고 라스 끝 끝 나이스 형들 나이스 형들 마티넬리 질이 몇이에요? 143 드미스 색다른 스파크구나 마티넬리 이거 어 앞에 하나는 다운이거든? 근데 솔로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느 쪽에? 생김새도 솔로거든 밑에 달려볼게 일단 아냐아냐아냐 잘못봤어 여기였어 다리 끝 시체 아직 누워있고 시체 아직 누워있고 넌 솔로 아니겠네 아 저 풀숲 고맙다 고맙다 그냥 꼽다 비틀 날리자 비틀 계속 날리자 망태야 망태 맞췄어 망태야 다운이 아 못 맞췄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니야 맞췄 내가 갈게 맞췄어 맞췄어 한대 맞췄어 2대 맞췄어 끝 끝 끝 끝인가? 한번 모르겠다 알리자 걔네 죽었나? 아 걔 안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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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빨리 들어가야돼 빨리 여기 빨리 들어가야돼 빨리 아니 여기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?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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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른쪽에 있다고? 그 그 그 통통통 큰통 큰통 쪽에 큰통 올라간 계단 쪽에 야 뒤에 송수된다 헬븐 잡는다 빨리 가야돼 빨리 쟤네들 마무리 해야돼 안그러면 온다 쟤네들 나 라이브 해줘 라이브 아 있다 난 총 들고 하고있어 지금 뭐지? 하나 더있다 이쪽에도 하나 더있다 여기랑 나 핀이한대 지금 여기 앞에 앞에 있거든 이거 맞췄게 맞췄게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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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인가? 둘 있었거든요 그 석탄쪽에 쌓여있는 그 하나 살린거야 그러면?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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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살린거야 살린거 두번 누웠는데 살린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여기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시체 있나 봐봐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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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애샷번일지도 모르니까 아 네 초크방 있어가지고 석탄.. 석탄 잡았어요? 석탄에 있는 애들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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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있어 아 오케이 끄 끄 끄 끄 끄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먹어줘 무슨 양도하는거 같아서 개귀엽네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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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쪽으로 어떻게 자리잡아 어 이쪽 쯤에 내밀다 그쪽 쯤에 오케이 역경지 Youtube 내 앞에다오 여기를 타오 지금 성소리나 내 때로 핑 아래 오른쪽 여기 살린 것 같아 썩공? 한도 없다오 여기 바로 앞에 나 힐하고 있어 나 힐하고 있어 걔 혼자야? 라스야? 라스가 어떻게? 걱정마 얘들아 내가 비틀 날릴게 아 나 죽었어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 걱정마 내 비틀을 일단 먼저 날렸어 미친놈 뭐야 하나 더있나 하나 더있네 아니야 끝났는데? 오 걔가 마지막이야 우리 왔던 애들 일단 겁좀 줄까? 이쪽을 밀자 그냥 얼압이거든 하나 더있나 하나 더있나 나 거문노 노릴게 거문노 태움 뭐야 휴넛 태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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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움 3대 더워 나 빗나갔어 다 없어 이씨 없어? 나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아 저 경기 너무 안좋았다 나 일단 여기있고 파이어비틀이 둔중하다 그리고 범위도 엄청 좁아 어 육중해 육중해 아 깨짐 깨짐 붙자 붙자 바로 피거든 바로 피거든 피노 탄대 나와 아 애들이 체력이 다 타있어가지고 한방에 죽고 여기 집안에 집안에 어두워 잡고 집안에 집안에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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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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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대박 빨간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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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빨간색이야 아직 빨간색이야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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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죽었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기다려 기다려 살리지마 여기 뒤쪽에서 뒤쪽에 그냥 비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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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맞췄어 빛들로 잡았어 빛들로 잡았어 빛들로 잡았어 나이스 빛들어 온다 주색에 꽂았다 스타베이터 아홉 바이더반이야? 아 스프레드가 일단 일을 다 한층으로 온다 나 힐 바운티 바운티 나이스 야 이겼다 땀 붙어서 이제 지디끼리 피가 깎아있다는 전제하이 어때요? 나이스 나이스 다운이야 한 대가 아니라 머리를 맞춘 거 아니야? 머리로 소개했는데 토마토 하나 라스트 집 라스트가 아니라 이제 광산 하나 지배 하나 광산 입구 좀 계속 견제해줘 광산 끝 라스트 집 라스트 집 라스트 집 어? 다른 데다 광산 어? 광산 다닙다고 생각했는데 살렸네 지킬로 좀 혼내줘야 되겠는데? 테이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방금 집에 있는 거 하나 다운 시켰는데 살렸을 거야 이거 광산 딱 입구 틈 사이 기둥계에서 살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? 어 안되는데 먼저고 먼저고 아 터졌어 나 터졌어 살리는 거 일단 막았거든 계속 내려가나보네 동결만 한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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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은 다운이야 지금 못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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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 번 더 보내 하나 더 라스트 니가 보내면 잡을 거야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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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어 나도 하나 더 보낼게 어 끝이야 끝이야 이쪽 뒤 어 근데 다른 애들이 있는데 잠깐만 아니야 너야 너 네 네 감사합니다.